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코로나19 우한폐렴을 타개하기 위해서 각국이 경쟁적으로 돈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것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스톱사인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집값의 이면에는 풍부한 유동성 공급이 딜을 받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추세가 방향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점은 언제이겠습니까 또한 그때는 어떤 상황이 일어날 것으로 봅니까 첫 번째 질문은 세계적인 돈풀기 현상입니다 세계 각국은 코로나19로 난 아주 침태된 경기 불황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유동성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미국의 연준은 2014년까지 3조 7천억 달러에 육박하는 유동성을 국채와 민간채권 매입방법으로 공급했습니다 엄청난 돈을 시중에 풀어놓은 겁니다 미국 중앙은행은 4월에 기업 대출과 정크본들을 포함한 회사채 매입자금으로 2조 3천억 달러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재무부 보정을 통해서 초저금리로 4조 달러를 추가적으로 직접 공급할 대출 창고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것은 우한 폐렴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천문학적인 돈이 더 풀릴 것으로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1조 달러에 이르는 돈이 시중에 공급되었습니다 일본은행도 올해 들어서 두 차례에 걸쳐서 230조엔 약 2,560조원의 슈퍼 경제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 규모는 일본 국내 총생산의 40% 상당할 정도로 대단한 규모입니다 또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5월과 6월 최소 2조 6,750억 위안 우리 돈으로 450조 4천억을 시중에 공급했습니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2월 이후에 인민은행이 푼 돈도는 총 합쳐서 천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과적으로 2008년도에 43조 달러였던 세계 통화량은 2020년도에는 86조 달러 우리 돈으로 10경 3,200조원으로 2008년 6월 말보다 12년 만에 정확하게 따블를 냈습니다 100% 증가했습니다 한국도 2008년도에 통화량 지포인 M2를 기준으로 해서 1,430조원이었지만 2020조에는 22년도에는 2배가량인 3,019조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통화량 공급이 3,000조를 돌파했습니다 다음은 돈풀기의 충격입니다 정부의 전폭적인 자금 지원에 힘입어서 이번 경제 위기에서는 각국 기업들은 과거보다는 상대적으로 돈 가뭄에 덜 시달리는 편입니다 아마도 이 같은 경제 위기 상황이었다면 기업들의 자금난은 아주 심각했을 겁니다 이런 통화 공급에 힘입어서 한국에 경험하더라도 원달러 한 줄이 1,200원대의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기업 부채가 2008년도 4조 달러에서 2020년도에는 20도 달러로 폭등했습니다 대규모 자금 공급 증가에 따라서 미국, 중국, 한국, 유럽 등은 공통적으로 정부의 자금 지원에 의존하는 좀비 기업들이 대폭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더욱 뚜렷한 현상은 바로 자산가치의 폭등입니다 시중에 풀린 자금이 자산시장을 흘러가면서 코코시에서 거품을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올해 일본의 새 아파트 분양가는 사상 최고치로 계획했던 1990년대 초반 수준을 넘었을 전망입니다 일본 부동산연구소에 따르면 도쿄를 포함한 수도권 주택가격지수는 기준점이 2000년도에 100을 기준해서 2013년도에는 77.07 그리고 올해 3월도에는 93.6으로 6년 연속 상승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의 집값은 지난 10년간 70% 뛰었습니다 미국의 나스닥지수는 2008년 대비해서 6.5배 상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기술주를 일부 빼고는 기업가치보다 과대평가되어 있다 이른바 거품이 있다라고 봉은 겁니다 2020년도 2분기 다우존스지수는 17.8% 상승했습니다 1987년 1분기래로 가장 큰 폭의 상승치입니다 S&P 500지수도 20%나 상승했습니다 1998년 이래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나스닥은 30.6% 급등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3년 동안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은 51% 정도 올랐습니다 기업 실적은 바닥을 키고 있지만 현재 국내 주식시장의 누적거래 대금도 작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시장에서 유동성 폭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산시장에 버블이 낀 상황에서 유동성 학대가 지속되면서 금융권 부실 등 2차 쇼크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제통화기금도 최근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현재 진행 중인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분리현상이 자산가치의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나 각국이 유동성을 회복하는 일이 가까운 시간에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각국이 유동성을 회수하는 일이 가까운 장래에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그런 방향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지만 당분간은 유동성 공급 학대 쪽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때문에 지난 4월 13일 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JP 보호관 체이스의 마르크 콜라노비치 글로벌 매크로 퀀텀 및 파생상품 전략 담당 대표는 의미심장한 전망을 했습니다 미국 정시가 내년 상반기에 사상 최고치에 이를 전망이다 이 같은 전망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미국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지속된다는 것을 바탕으로 두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당분간 금리를 올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가정하고 대출에 바탕을 둔 투자를 권하기도 합니다 대출에 자산가치가 올라가고 하폐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결정을 수용할 때는 누구든지 만약에 상황도 염두에 두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상황이라는 것은 바로 방향이 선회할 때를 뜻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7월 6일날 방송됐던 한국의 추락 문제는 이것이다를 보고 BDSN님이 글을 남겼습니다 로마시대에 타키투스가 남긴 말로 부패한 국가일수록 법이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The more clapped, the state, the more laws 딱 이 나라 지금 상황입니다 순도 못 쉬게 온갖 법으로 옴짝 달상 못하게 하는 것은 자네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주의 국가로 가리는 의도적인 책략이 아닌가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위헌입법이란 아무런 제약 없이 법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모든 법들은 옥죄는 겁니다 옥죄는 겁니다 사람은 그냥 옥죄는 겁니다 우리가 거대정부에 저항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대정부는 우리를 번영의 길이 아니라 가난의 길로, 자유의 길이 아니라 예속의 길로, 그렇게 노예의 길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정부에 의존하는 노예의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BDSN님께서는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질문이나 댓글을 글을 남길 수 있고 저는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공명호 TV뿐만 아니고 새로 출범한 영어방송 GONG TV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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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